사실 전기차는 환경보호나 비용 절감을 위해 아주 유용하고 앞으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한데 전기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욕을 먹는 것은 좀 아니라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재 발생 차량의 차주분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법을 소개하는 영상 만들어봤습니다. 또 전기차 화재 소식입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전국에서 네 번째입니다. 근래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폭염으로 연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핸드폰이나 노트북의 배터리를 뜨거운 차량 안에 놓아두면 열을 받아서 폭발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연일 이어지고 있는 폭염에 전기차 배터리가 한계치를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 그러면 사우디 같은 무더운 나라들에서는 전기차 팔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긴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제가 요새 영상들을 찾아보니까 이 전기차로 피해를 본 분들을 위한 것들은 많은데 막상 자기 차량도 불타고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될지도 모를 가해자분들을 위한 영상은 너무 없더라고요. 사실 전기차는 환경 보호나 비용 절감을 위해 아주 유용하고 앞으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한데 전기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욕을 먹는 것은 좀 아니라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재 발생 차량의 차주분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법을 소개하는 영상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화재 발생 시에 차주분들은 민법체 758조의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차량은 인간이 만든 공작물에 해당하고 전기차 그 자체나 거기에 탑재된 배터리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합니다. 무엇보다도 공작물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서 전기차량 화재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피해가는 것은 불가합니다. 주목해야 될 점은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는 하지만 전기차량 화재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차주분들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경우의 수를 나누어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차주분이 대물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보험사에서 피해 차주분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전기차 제조사한테 구상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전기차주분들은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을 것이고 돈을 부담하실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차주분이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보험 한도액이 피해에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기차주분이 소송을 당하는 등으로 법적 책임을 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황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화재 소송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피해 차주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소송의 피고로 거의 예외 없이 제조사를 함께 넣을 것입니다. 이 전기차주분이 돈이 없으면 판결문을 받아도 이게 종이쪼가리에 불과할 수 있게 되므로 자력이 풍부한 제조사를 피고로 넣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측되는 소송의 결과는 전기차주분과 제조사가 총 손해에게 60에서 70%를 부담하라는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 제조사가 돈을 모두 지급할 것이기에 전기차주분들 지갑에서 나가는 돈은 따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셋째로 만약 피해 차주분들이 제조사를 피고에서 제외하고 이 전기차주분들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기차주분들은 소송고지라는 간단한 제도를 이용해서 제조사를 소송의 당사자격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소송고지는 사고에 책임이 있는 이해관계자를 한 번의 우편송달만으로 소송에 끌어들일 수 있는 절차로 여러 차례에 걸친 소송을 단 한 번에 종료시킬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 실무에서도 능력 있는 변호사분들은 소송고지 제도를 이용해서 수많은 소송을 해야 될 것을 거기에 들어야 할 시간과 비용 노력을 단 1회의 소송으로 끝나게끔 하는 노하우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송고지가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제조사가 먼저 알아서 나서가지고 피해 차주분들한테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기에 이 경우에도 전기차주분들 지갑에서 따로 나가는 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기차주분들이 반드시 챙겨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전소된 차량을 잘 보관해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반드시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감정이 진행될 것인데 차량 상태가 온전하지 않으면 감정 불가 의견이 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 제조사의 책임이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차주분이 독박으로서 책임을 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에 꼭 차량을 돈을 지급하더라도 안전한 데다가 불탄 모습 그대로를 보관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차량 소유자분들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경우는 아주 드물 것이기에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우리 대기환경을 보호하고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전기차량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사의 책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